상부 웨섹스의 유명한 해수욕장 솔런트시에서 윌리엄 마치밀은 새들 집을 찾다가 아내가 있는 호텔로 돌아왔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고 없었다. 마치밀은 군인처럼 생긴 포터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물어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뒤쫓아왔다. 원참 멀리도 왔군. 아이 숨차. 마치밀은 아내를 따라잡자 짜증을 내면서 말했다. 아내는 거닐면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세 아이들은 유모하고 꽤 앞서 있었다. 마치밀 부인은 책을 읽으며 빠져있던 명상에서 놀라 깨어났다. 그럼요.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오셨잖아요. 그런 쓸쓸한 호텔에 남아있는 게 싫증이 났어요. 하지만 찾으셨다니 미안해요. 글쎄 나도 집 구하느라 골탕을 먹었소. 공기 좋고 쾌적한 방이라고 해서 가보면 답답하고 너절하더군. 내가 정한 방이 쓸만한지 가보겠소? 방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정도가 고작이요. 모두 사람들이 살더군. 아이들과 유모는 그대로 산책을 하게 놔두고 마치밀 부부는 함께 그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나이도 어울리고 얼굴 생김새도 서로 짝이 될 만하며 집안도 나무랄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이 달랐다. 그는 우둔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심했고 그녀는 소심했으나 쾌활하기 때문에 자주 충돌하는 일은 없었다. 아무래도 공통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취미와 기호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면에서였다. 마침 일은 아내의 취미나 기호를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남편의 취미를 천박하고 물질적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북부지방의 어느 번화한 도시의 총포 제조업자였다. 그의 정신은 늘 이 사업에서 떠나지 않았고 반면에 부인은 시신 숭배자라는 우아하고도 고색창연한 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 민감하고 소심한 엘라는 남편이 제조하는 모든 것이 생명살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직업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기 중 어떤 것은 인간이 동물에게 잔인한 것처럼 저희들보다 힘이 약한 동물에게 잔인하게 구는 무서운 해충이나 야수를 없애는 데 사용된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마음의 병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결혼 전 그의 이러한 직업이 남편으로 그를 맡는 데 부적당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한다는 필요성과 선량한 어머니가 가르쳐온 기본적인 덕 때문이었다. 그러나 윌리엄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마치 어두운 곳에서 발에 뭔가가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이 희귀한 것인지 흔에 빠진 것인지 금이나 은을 포함했는지 납을 포함했는지 통나무인지 주춧돌인지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마음속으로 그 주위를 돌아보고 재보았다. 엘라는 막연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로는 자기를 소유한 남자의 우둔함과 모자라는 품위를 가엾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 윌리엄이 알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공상이나 백일몽 또는 밤의 탄식으로 섬세하고도 영묘한 정서를 달래곤 하였다. 그녀의 용모는 오밀조밀하고 우아했고 체격은 호리호리하며 몽가짐은 경쾌하고 오히려 민첩했다. 눈빛은 검고 신비롭게 빛났으며 윤기 있는 눈동자는 엘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지만 그 눈동자의 소유주인 남자친구나 어떤 때에는 그녀 자신의 가슴을 미워지게 하기가 일수였다. 남편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길고 갈색 수염을 가졌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눈동자였다. 그는 딱딱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무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 형편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에 둬야겠지만 아내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관대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이 찾는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바다를 바라보는 테라스가 있고 바람과 조수를 막는 상록수의 조그만 정원이 전면에 있었으며 돌층계로 형광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늘어선 여러 집들 중에 하나로 모두들 뉴 퍼레이드 13호라고 불렀다. 다른 집들보다 약간 컸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코버그 하우스라고 별칭을 붙여서 열심히 구별하려 들었다. 지금은 유명해져 생기가 도는 곳이지만 겨울이 되면 모래 부대를 쌓아 문을 차단해야 하고 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열쇠 구멍을 틀어막아야 했다. 비바람이 페인트 칠을 거의 씻어냈기 때문에 애벌 칠과 마디 자국을 지은 칠이 훤히 보였다. 마침 미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집주인은 현관에서 그들을 맞아 방을 구경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의 미망인이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빈곤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정을 알리고 근심스러운 빛으로 이 집이 편리하다는 말을 했다. 마침일 부인은 위치와 집은 마음에 들지만 규모가 작아서 방을 모두 써야만 불편함이 없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실망한 듯 한참을 생각했다. 얼른 보기에도 정직한 분들이라 꼭 자기 집에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방 두 칸은 어느 독신 신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 신사는 해수욕철에 특별 방세를 내지는 않지만 1년 내내 방을 빌리고 있고 또 무척 재미있는 선량한 젊은이이라고 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비싼 방세를 낸다 하더라도 한 달을 세 놓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사무원에게 다른 집을 물어볼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 막 차를 들렸는데 그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집의 신사가 친절하게도 3, 4주일 자기 방을 내줘도 좋으니 새로 들려는 손님을 놓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퍽 친절하시군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마침일 부인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불편을 끼친 이게 아닙니다. 정말. 집 주인은 언변 좋게 말했다. 그분은 웬만한 젊은이와는 전혀 달라요. 꿈 꾸는 듯하고 고독하고 오히려 우울한 분이지요. 제철인 지금보다도 남서풍이 문을 두드리고 바다가 퍼레이드 일대를 씻어내고 근방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을 때 더욱 이곳에 있고 싶어 한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곧 건너편 언덕의 어느 별장으로 잠시 가시겠대요. 그러니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일 일가는 다음 날 그 집을 얻었고 그 집은 꽤 괜찮은 것 같았다. 점심 후 마침일은 부드러워 산책을 나갔다. 부인은 아이들을 모래사장으로 놀러 보내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복장 문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가구들을 완전하게 자리 잡도록 했다. 그 젊은 독신자가 쓰던 뒷방은 다른 방들보다 가구가 마음에 들었다. 희귀본이라기보다는 정본이라 할 수 있는 너절한 책들이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것이 보였다. 해수욕 철에 오는 손님은 그런 책에 흥미를 느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 방의 전 주인은 눈에 잘 안 띄도록 구석의 책을 정리해 놓았다. 주인은 마침일 부인이 혹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까 봐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방은 내가 쓰겠어요? 부인이 말했다. 여기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떠나신 분은 책이 퍽 많은 것 같군요. 내가 좀 읽어도 괜찮겠지요? 후퍼부인 아,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네, 책이 많아요. 그분은 문학 방면에 종사하는 분이니까요. 시인이에요. 네, 정말 시인이에요. 그리고 수입도 조금 있어요. 두각을 나타내는데 쓸 만큼 많은 돈은 없지만 틈틈이 시를 쓸 만한 돈은 있어요. 시인이라고요? 그럴 줄은 몰랐군요. 마침일 부인은 책을 한 권 펴보았고 첫 장에 있는 책 주인의 이름을 보았다. 어머나, 저도 이 이름을 알아요. 로버트 트루이. 알고 말고요. 물론 그의 시도 알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분 방에 들어와 그분을 쫓아난 셈이군요. 몇 분 후 마침일 부인은 홀로 앉아서 흥미를 느끼며 놀라운 마음으로 로버트 트리위를 생각했다. 그녀 자신의 최근 생활이 지금 느끼는 흥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이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문인의 옛딸인 마침일 부인은 지난 1, 2년 동안 시를 쓰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막혀있는 자신의 정서를 흘러나오게 하는 호젓한 통로를 마련해 보려는 노력이었다.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판에 박힌 반복과 평범한 아버지에게 어린애를 낳아주는 우울로 인한 정신적 침체 때문에 예전에 맑고 빛나던 정서가 점점 무디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남자의 익명을 써서 투구한 시편들이 이름도 없는 여러 잡지에 발표되었고 두 번은 꽤 유명한 잡지에도 실렸다. 두 번째 잡지에 게재될 때는 작은 활자로 그녀 시를 아래쪽에 싣고 의회는 큰 활자로 같은 주제에 관한 이 로버트 트리우에 이 3편의 시가 실린 일이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의 시는 일간신문에 보도된 비극적 사건에 감동을 받고 지은 것이었다. 편집인은 이 우연의 일치를 언급하고 두 사람의 시가 모두 탁월해서 함께 발표할 생각이 들었다고 줄을 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존 아이비라는 필명을 가진 엘라는 로버트 트리우의 이름이 실린 것이면 어떤 시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졌다. 로버트 트리우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듯이 성별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여성으로 행세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마칠 부인은 달랐다. 즉 남성으로 행세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었다. 자기 시적 영감이 정력적인 상인의 아내에게서 평범한 무기 제조업자와의 사회에서 낳은 새아이의 엄마에게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리우의 시는 기교에 등하다기보다는 열정이 있었고 세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풍요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중이떠중이 여러 시인들의 시와는 달랐다. 그는 상징주의자도 태폐주의자도 아니었다. 인간 생활에 행운이 있는 것처럼 최악의 우연도 있음을 관주할 줄 아는 비관주의자였다.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과 운율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그의 감정이 예술적인 속도를 앞지를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엄격한 비평가들은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주곤 하였다. 슬프고 가망 없는 시기심을 느끼면서도 엘라 마치밀은 이 경쟁자의 작품을 몇 번이고 운율을 살펴 낭독해보고 미약한 자기 시에 비해서 언제나 강력한 힘이 있음을 느꼈다. 그를 모방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갑자기 실망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태로 여러 달이 지났는데 한 번은 출판 목록에서 트리위가 흩어진 시편들을 모아서 시집을 냈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리고 그 후 실제로 시집이 출판되었다. 시집은 다소간 호평을 받았고 출판비용이 충분히 빠질 만큼 팔렸다. 이런 상황에 암시를 받은 존 아이비는 자신도 시편들을 모아 보거나 지금까지 많은 시를 지상에 발표하지 못했으니 발표된 몇 편에다 남아있는 원고들을 보태 시집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출판비용에 비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몇몇 잡지에서 시집의 간행을 알려주었으나 언급해주는 비평가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 시집은 두 주위를 살고 그것도 살았다고 할 수 있다면 영영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시인은 바로 그때 자기가 첫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알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가정적인 관심사마저 없었던 들 이 실패는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병원 치료비에 출판비용까지 물어주어 그때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한 세기를 풍미하는 시인은 못될 망정 흔해 빠진 엉터리 시인은 아니었다. 엘라는 최근에 다시 옛 영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우연찮게도 그녀는 바로 그 로버트 트리 위에 방에 와 있는 것이다. 엘라는 생각에 잠긴 채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 시인으로서 흥미를 느끼며 방안을 뒤졌다. 정말 다른 책들 틈에 그의 시집도 끼어 있었다. 내용은 그녀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마치 그의 시집이 소리 높여 자기에게 말을 거는 듯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심부름을 구실로 후퍼부인을 불러다가 그에 관한 것을 물었다. 글쎄요 한 번 만나보시면 반드시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 퍽 수줍은 사람이 돼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후퍼부인은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먼저 새해 들었던 사람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에 응해 주었다. 여기서 오래 있었냐고요? 네, 2년 가까이 있었죠. 여기 없을 때도 자기 방은 늘 잡아두고 있어요. 이 지방에 유순한 공기가 그의 가슴에 좋아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해두고 싶은 거예요. 대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퍽 착하고 친절한 분이라서 누구든지 한 번 알게만 되면 가까이 하려고 하죠. 다정한 사람이란 흔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분은 다정하고 착하시군요. 그럼요. 제 청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걸요. 가끔 제가 트루이씨 기운이 없어 보여요 하면 글쎄 사실 그렇습니다. 후퍼부인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군요. 하거든요. 제가 기분 전환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하고 권하지요. 그러면 하루 이틀 후에는 파리나 노르웨이 어디로든지 여행을 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확실히 돌아올 때는 훨씬 나아져 있어요. 아, 퍽 감각이 예민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때는 이상하기도 해요. 한 번은 밤늦게 시 한 편을 끝내가지고는 그것을 외우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시더군요. 마룻바닥이 얇아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급하게 지은 집이거든요. 그분이 위에서 그러시니 잠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그래도 우리는 사이가 퍽 좋아요. 이것은 저 유명한 시인에 관해서 날이 감에 따라 주고받는 일련의 이야기 중 시초에 불과하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후퍼부인은 엘라가 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침대머리 커튼 뒤에 벽지에 연필로 갈겨 쓴 잔 글씨였다. 오 어디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허리를 구부려 어여쁜 얼굴을 벽 가까이로 갖다 대는 마치밀 부인은 다정한 호기심이 용소숨 치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그분이 쓴 시의 바로 첫 줄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랍니다. 하고 후퍼부인은 아는 채 하고 말했다. 그분은 대부분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어요. 밤에 잠이 깨어서 머리에 어떤 온율이 떠오르면 아침에 잊어버릴까 봐 거기다 적어둔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잡지에서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어떤 것은 새로 쓴 거예요. 정말 제가 못 본 것도 있군요. 틀림없이 며칠 전에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엘라 마치밀은 얼굴을 붉히며 이제 알만큼 알았으니 주인이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문학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흥미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의식이 혼자서 읽어보고 싶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래서 굉장한 감정의 즐거움을 맛보리라는 기대를 품고 혼자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편 엘라의 남편은 선밖에 풍랑이 거칠기도 하지만 풍랑에 약한 아내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뱃놀이를 가는 것이 훨씬 즐거우리라고 생각했다. 단체 단체 여행으로 가는 기선에 이렇게 혼자 타는 것을 그는 싫어하지 않았다. 선상에서는 달밤에 댄스를 하다가 남녀가 갑자기 포옹하는 일도 있는데 그의 아내에게 솔직하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일행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이런 잡놈들 틈에 아내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는 제조업자가 흠뻑 기분 전환을 하고 바닷바람을 쐬는 동안 일라의 생활은 적어도 겉으로는 무척 단조로워 날마다 일정시간 해수욕을 하고 해변을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시적 충동이 다시 강렬하게 움직여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트리위의 최근 시집을 외울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읽고 그 시편들과 겨룰 만한 시를 자기도 써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결국은 실패하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근접할 수 없는 스승의 자석과 같은 매력은 지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보다 개인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 그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확실히 엘라는 밤이고 낮이고 그런 일상생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환경이 시시각각 그의 존재를 그녀에게 속삭여 주었다. 그러나 그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단지 일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서 그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절한 대상에 자기의 벅찬 감정을 쏟아부으려는 본능이 그녀의 전부였다. 문명의 결실을 위해 고안해낸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밑에서 애정이 다 그렇듯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사랑은 변덕스럽고 형식적인 우정 정도에 그칠 뿐 부인의 사랑보다 아니 그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엘라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여자였다. 이런 열정을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타서 그런 충족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사실 기회치고는 훌륭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루는 아이들이 벽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신이 난 나머지 옷가지를 끌어냈다. 후퍼부인은 그것이 트리위의 것이라 설명하고 다시 벽장 못에 걸었다. 환상에 사로잡힌 엘라는 그날 오후 늦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벽장 문을 열고 모자가 달린 비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엘리아의 망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이 내게 영감을 내려서 영광스러운 천재와 맞서게 해 주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 엘라의 눈은 언제나 눈물에 젖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이 망토 속에서 고동쳤으며 그의 두뇌가 자기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경지까지 이 모자 밑에서 착용했던 것이다. 그와 비교해 자신의 미약함을 의식하자 슬퍼졌다. 그리고 비옷을 벗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이건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입었던 것을 벗었다. 그리고 이 벽장에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장난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뭐 할 일이 있어야죠. 당신은 밤낮 안 계시고 밤낮 없어? 글쎄. 그날 저녁에 그녀는 후퍼부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시인에 대해 반은 애정 비슷한 감정을 품어오던 집주인은 트리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다. 트리우 씨에게 흥미를 느끼시는군요? 하고 집주인이 말했다. 지금 막 정갈이 왔는데 내일 오후에 필요한 책을 찾으러 오시겠대요. 제가 있으면 이 방에서 책을 골라가게 해도 괜찮겠죠? 아 그럼요. 만나보실 의약만 있다면 트리우 씨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라는 남몰래 즐거움을 느끼면서 약속하고 트리우의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엘 당신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내가 밤낮 나다니고 당신을 아무 즐거움도 없이 내버려 둔다는 말 말이요. 아마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소. 오늘은 바다도 조용하니 당신과 요트 놀이를 하고 싶소. 그런 제안을 받아보기는 평생 처음이었지만 엘라는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그 제안에 응락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준비를 하다가도 생각에 잠겨 우툭허니 서입권했다. 이제는 명백하게 사랑을 느끼게 된 그 시인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 것이다. 가기 싫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냥 갈 수 없어. 안 갈 테야. 엘라는 남편에게 배놀이 가려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관하지 않고 혼자 가버렸다. 그날은 아이들이 해변에 나가고 없어 종일 집안이 조용했다. 담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 부드럽고 끊임없는 파도 소리에 맞춰 햇빛을 받고 있는 덧창이 흔들렸다. 여름 한철 고용해온 외국인 악단 그린 사일리지언이 연주하는 국조가 대부분의 주민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코버그 하우스 근처에서 끌어가 버렸다. 이윽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마치밀 부인은 한여들 중 아무도 나가 보는 것 같지 않아 몸이 달았다. 책들은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방에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밀 부인은 벨을 눌렀다. 문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엘라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이시 그분은 벌써 가버린걸요. 제가 나갔었어요. 한여가 대답했고 이내 후퍼 부인이 왔다. 실망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트루이 씨는 못 오신다는 군요. 그렇지만 노크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 집을 잘못 알고 방을 빌리러 온 거예요. 깜빡이 있고 말씀 안 드렸는데 트루이 씨가 점심 조금 전에 쪽지를 보냈어요. 책이 필요없게 돼서 가지러 오지 않을 테니 차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엘라는 비참했다. 한동안 헤어진 삶이라는 그의 비탄조의 시편을 읽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의 들떴던 조그만 가슴은 아팠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꼬였다. 아이들이 양말을 적셔 가지고 엄마 앞으로 뛰어와서 놀다운 이야기를 종알거려도 여느 때 반도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을 느꼈다. 흐퍼부인 저 여기 계시던 그분의 사진 혹시 있어요? 엘라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상하게도 부끄러워졌다. 있고 말고요. 부인 침실의 난로 선반 위에 있는 장식 사진 틀에 있죠.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작과 공작 부인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밑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그 사진틀 주인이에요. 제가 일부러 사온 거예요. 그런데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발 새로 드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내 사진을 가려주세요. 난 그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싫고 그들 역시 내가 바라보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 사진 앞에다 공작 네 분 사진을 임시로 끼워뒀어요. 그 사진은 사진틀도 없었고 장식으로는 사사로운 젊은 남자 사진보다 왕족 사진이 어울릴 테니까요. 그 사진을 치우면 밑에 그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이지 그분이 아시더라도 상관없겠죠. 그분도 이 방에 든 분이 이렇게 어여쁜 기부인인 줄 몰랐을걸요. 알았다면 아마 숨어버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분 잘생겼나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물었다.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럴까요? 엘라는 조바심을 내면서 물었다. 부인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기보다는 강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라고 하죠. 눈이 크고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분인데 재빨리 주위를 돌아볼 때는 눈에서 전기처럼 불이 번쩍 나요. 시를 써서 생기를 유지할 것 같진 않은 시인다운 눈이에요. 몇 살이에요? 부인보다 몇 살 더 많을 거예요. 서른 하나나 둘쯤 됐을걸요? 실은 엘라도 서른을 몇 달 지난 나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먹어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앳돼 보이기는 했지만 나이는 첫사랑보다는 마지막 사랑이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때에 이르렀다. 허영신 많은 여자라면 창에 등을 돌리거나 더창을 반쯤 내리지 않고는 남자 방문객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 우울한 인생 여로에 들어가리라. 그녀는 후퍼부인의 말을 생각해보고 다시는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전보가 왔다. 남편에게서 온 것인데 친구들과 요트로 버드머스까지 해업을 따라가게 되었다며 다음 날에야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가벼운 점심을 마치고 엘란은 해질 무렵까지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 있었다. 무슨 감격적인 일이 닥쳐올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기분으로 아직 가려진 채 있는 그 사진을 생각했다. 이 젊은 여인은 숙달되어 있는 공상의 사치를 즐기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이 밤에 안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층으로 뛰어올라가서 당장에 사진을 꺼내보고 싶은 것을 참았다. 환하게 밝은 오후의 햇빛이 마련해주는 분위기보다는 고요와 촛불 바깥에 엄숙한 바다와 별들이 자아내는 좀 더 낭만적인 기분으로 혼자가 될 때까지 그 기대를 보류해 두려고 했던 것이다. 아이들을 자리에 들게 하고 엘라는 아직 10시가 안 되었는데도 곧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 준비했다. 먼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책상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트리 위에 가장 감미로운 시 몇 편을 읽었다. 그런 후에야 사진틀을 불앞으로 들고 와서 뒤를 열고 그의 사진을 꺼내 눈앞에 쳐들었다. 보기에도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시인은 호사스러운 아래윗 수염을 길렀고 깊숙이 눌러쓴 모자가 이마를 가리고 있었다. 아까 주인이 말하던 커다란 눈은 무한한 슬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눈이었다. 그러나 사진으로는 잘생긴 눈썹 밑으로 상대편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세계를 괴뚫어보고 그 광경이 예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눈을 가졌다. 엘라는 그지없이 낮고 풍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여러 번 제 빛을 잃게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오래오래 사진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엘라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입술로 딱딱한 인화질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발작적으로 경쾌하게 웃고 눈물을 닦았다. 남편과 새아이를 가진 여자가 이렇게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짓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그는 모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자기와 꼭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확실히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감정이 없는 게 다행스러운 노릇이었다. 그가 진정한 나 자신과 더 가까울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윌보다도 진정한 나 자신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침대 곁 테이블 위에 그의 책과 사진을 놓고 베개에 몸을 기댄 채 가장 감동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되어 표시를 해두었던 로버트 트리위의 시들을 다시 읽었다. 그러고 나서 시집을 치우고 그의 사진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세워넣고 누운 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베갯머리 벽면에 반은 지워진 연필 글씨를 촛불을 들고 살펴보았다. 모두 그대로였다. 어구며 화운이며 시행의 첫 구절 또는 중간 구절이 있는가 하면 대강 머리에 떠오른 생각도 있었다. 이것들은 마치 실리의 단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어찌나 강렬하고 감미롭고 가슴 설레이는지 그의 입김이 따스하고 정다운 그의 입김이 언제나 그를 둘러싸고 있던 바로 그 벽에서 불어와 그녀의 볼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여러 번 이렇게 손을 들었을 것이다. 손에 연필을 지고 그렇다. 옆으로 비스미 쓴 것을 보면 팔을 이렇게 뻗고 쓴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보다 참된 형태 불멸을 먹고 자라는 아이 이렇게 적혀있는 이 시인의 세계는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비평의 찬서리를 맞을 염려가 없는 밤의 고요 속에서 사색과 정신의 모색을 통해 우러났으리라. 이것들은 달빛이나 램프 불빛 밑에서 또는 먼동이 트는 새벽역에 바비 쓴 것이지 환하게 밝은 대낮에 쓴 것은 아니었다. 달아나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그의 팔이 놓였던 곳에 지금은 그녀의 머리가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도 같은 그의 넋이 스며든 채 그의 가슴속 깊이 잠겨 엘란은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그녀가 꿈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층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남편의 묵직한 걸음이 바로 문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엘 어디 있어 무슨 생각이었는지 딱히 표현할 수는 없었으나 하여간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그 사진을 베개 밑에 슬쩍 감추는 순간 그는 저녁을 포식한 사람처럼 문을 활짝 열었다. 오 실례했소 하고 윌리엄 마치밀은 말했다. 머리가 아프어? 방해가 되었나 보구려? 아니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웬일로 빨리 돌아오셨어요? 날짜에 맞추어 돌아올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랬다오.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갈 테니 거기서 하루를 더 보낼 필요가 없었소. 식당으로 내려갈까요? 아니 녹초가 됐소. 저녁은 잘 먹었지. 바로 자야겠소.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야겠는데 내가 일어나도 당신 방해가 안 되도록 하겠소. 당신이 일어나기 훨씬 전일 테니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으로 그의 동작을 뚫으면서 그녀는 사진을 몰래 더 밀어넣어서 안 보이게 했다. 정말 몸이 불편한 것 아니요? 하고 부르면서 그는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아니에요. 그저 기분이 우울해요. 그럼 괜찮지만 그는 몸을 구부려 키스를 했다. 오늘 밤은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 다음 날 아침 마침 이른 6시에 일어났다. 하품을 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머리 밑에 있는 이 딱딱한 게 대체 뭐람? 아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는 머리맡을 뒤져서 뭔가 끄집어냈다. 엘란은 반쯤 뜬 눈으로 트리 사진을 보았다. 원 빌어먹을 남편은 놀랐다.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다. 오 깼소? 하 하 왜 그래요? 글쎄 어떤 놈의 사진이야? 우리 집 주인 친구겠지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자리를 펼 때 선반에서 떨어진 게로군. 어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로 들어갔나 봐요. 아니 당신 친구란 말이요? 괴상하게 생긴 녀석이군. 엘란은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를 조사하는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음성이 자기가 생각해도 쑥스러울 만큼 떨려 나왔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들기 전에 이 방을 쓰시던 신사래요. 어떻게 하오? 한 번도 못 봤다면서? 후퍼부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더군요. 아 그래 난 일어나 가봐야겠군. 오늘은 일찍 돌아올 거요. 같이 못 가서 미안하군. 아이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오. 그날 엘란은 후퍼부인에게 트루이 씨가 언제나 올 것 같냐고 물어보았다. 다음 주에 돌아와서 손님들이 떠나실 때까지 이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계실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찾아오실 거고요. 마침 이른 오후에 퍽 일찍 돌아왔다. 없는 동안에 온 편지들을 뜯어보더니 갑자기 가족 전부가 계획을 한 주일 앞당겨서 사흘 후에는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한 주일 더 있어도 되잖아요? 엘란은 애원했다.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안 좋은걸 점점 싱거워지는 것 같아. 그럼 저하고 아이들만 두고 가세요. 고집도 어지간하구려. 엘 뭐 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또 데리러 와야 하고 아니 다 같이 돌아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노수엘스나 브라이튼에 가서 지내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아직도 사흘이나 남았잖소? 자기와 겨루는 시적 재능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찬탄을 보내며 이제 완전히 매혹당한 사나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인 것 같았다. 엘란은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트리위가 건너편 섬의 번화한 도시에서 별로 멀지 않은 한적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집주인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이튿날 오후 근처 부두에서 전기선을 타고 건너가 보았다. 그러나 얼마나 헛된 여행이었던가 엘란은 그 집의 위치를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집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길 가는 사람에게 거기 시인이 묻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다. 거기 묻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찾아 가겠는가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여자도 있겠지만 엘란은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변의 언덕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배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다. 그리고 가족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집에 닿았다. 마지막 순간 뜻밖에도 남편은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데리러 오지 않더라도 집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주말까지 이곳에 체류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지낼 기간이 연장된 즐거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마치밀은 혼자 떠났다. 그러나 그 주가 다 지나도록 트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마치밀과의 나머지 가족들은 그토록 그녀의 정려를 불타게 한 곳을 떠났다. 쓸쓸하고 황량한 기차 뜨거운 좌석에 내리쬐는 먼지를 가득 머금은 햇살 끝없이 뻗은 길 너절한 전선의 행렬 이런 것들이 그녀의 길 동무였다. 창밖에 지푸른 수평선이 안개에서 사라지고 구아 더불어 시인이 사는 집도 사라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으려고 해보았으나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마침 이래 사업은 번창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커다란 새집에 살고 있었다. 새집은 그가 사업을 경영하는 중부 도시에서 2,3마일 떨어진 상당히 넓은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 엘라의 생활이란 교회 생활이 흔히 그렇듯 어떤 계절에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비탄조의 시를 짓는 취미에 골몰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였다. 집에 돌아오자 곧 엘라는 애도카는 잡지 체신호에 트리위의 시가 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 가족이 솔런트 시로 피서 가기 직전에 쓴 것임에 틀림없었다. 벽에 연필로 써놓은 바로 그 식구가 들어 있었고 후퍼부인이 최근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그 구절이었다. 엘라는 더 참을 수 없이 충동적으로 펜을 집어들고 존 아이비라는 이름의 동료 시인으로서 축하 편지를 썼다. 자기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도 허사인 것에 비해서 영혼을 뒤흔드는 생각과 은류를 성공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그에게 축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3일 후에 답장이 왔는데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허무한 것이었다. 공손하고 간단한 문구로 자기는 IBC의 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아주 촉망받는 시가 발표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리고 IBC와 편지로 사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그가 쓴 시를 반드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읽겠다는 사연이었다. 그녀 편지는 표면상으로 남자 편지였으나 다소 어리고 소심한 데가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트리이가 제법 연장자이며 선배인투로 답장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가 답장을 보냈고 솔린트 씨의 집에 돌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녀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방에서 그의 손으로 써보낸 편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편지왕래가 두 달 남짓이나 계속되었다. 엘라 마치밀은 자기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잘 썼다고 여겨지는 시를 가끔 적어보냈다. 그것을 친절하게 받아주기는 하면서도 자세히 읽는다는 말은 없었다. 자기 시를 해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없었다. 트리이가 자신을 남자인 줄 알고 답한다고 생각하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엘라는 훨씬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그러나 편지왕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유혹하는 속삭임이 있어 그가 자기를 한번 보기만 하면 사태는 달라질 거라고 일러주었다. 그녀는 그녀는 솔직히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사태를 바꿔보려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우연한 기회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하루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의 편집인인 남편 친구가 그들 부부와 전역을 같이 했다. 그들의 대화가 그 시인에게 미치자 그 친구는 풍경 화가인 자기 아우가 트리우의 친구라는 말을 하고 바로 지금 그 두 사람이 웨일지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엘라는 이 편집인의 아우라는 사랑과도 약간의 안면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화가에게 편지를 써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서 묵어가라고 초청하였다. 친구인 트리우의 시도 자기가 무척 사귀고 싶은 분이니 될 수 있으면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편지를 받은 자기와 트리우이는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에 기꺼이 그녀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주일에 이러이러한 날에 방문하겠다는 사연이었다. 엘란은 명랑해지고 기운이 났다. 자기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사랑하면서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보라 그는 우리 담 너머에 선노라. 창살 사이로 모습을 나타내고 창을 바라보고 선노라. 엘란은 열광적으로 읊었다. 그리고 보라 겨울은 가고 비가 그치고 이 땅 위에 백화가 만발하니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거북이 숨소리가 이 땅에도 들리노라. 그러나 그가 와서 체류하고 식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몹시 신경을 썼고 희망에 가득 차 그날 그 시간이 오기만을 고대했다. 오후 5시경 초인종 소리와 함께 편집인의 아우 음성이 현관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여류 시인이었지만 아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값진 옷감으로 된 유행의상을 공들여 입는 것을 피할 만큼 숭고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 옷은 지난번 런던에 나갔을 때 본드가의 단골 양장점에서 한 벌 지었던 것이다. 이 스타일은 당시 예술가나 낭만적 기질을 가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방문객은 응접실로 들어왔다. 엘라는 들어온 손님의 뒤를 넘겨다 보았다.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대관절 로버트 트리위는 어디 있단 말인가. 아 미안합니다.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에 화가가 말했다. 트리위는 정말 묘한 친구랍니다. 마침 일부인 오겠다더니 또 못 오겠다는군요. 배낭을 지고 몇 마일 걸어왔으니 좀 먼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겠답니다. 그럼 그분은 안 오신 건가요? 안 자기 대신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언제 그분하고 헤어지셨나요? 일라는 아랫입술이 무척 떨리기 시작하여 목소리가 트래물로 같이 나왔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달아나 눈이 묻도록 울고 싶었다. 지금 막 저 건너 큰길에서요. 뭐예요? 그럼 네 우리가 문학까지 왔을 때 그런데 정말 훌륭한 문이더군요. 제가 본 현대식 철문 중 최상의 것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는 작별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기분이 우울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친구이긴 한데 가끔 마음의 안정을 잃고 울할 때가 있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미예요. 그의 시는 아시다시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에로틱하고 정열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어제 나온 잡지에서 무지무지한 혹평을 받았답니다. 정거장에서 우연히 그걸 읽었지요. 부인께서도 읽으셨겠죠? 아니요. 읽지 않으시길 잘했습니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글이에요. 그 잡지를 구독하는 소견저분 독자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쓴 글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글을 읽고 안정을 잃었어요. 자기가 화나는 것은 공정한 공격은 견딜 수 있지만 자기로선 논박할 수도 없고 퍼지는 것을 중지시킬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리위의 약점이죠. 너무 혼자서만 살기 때문에 사교계라든지 상기의 잡음 속에 살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에 까지도 무척 강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도 모두가 신식이고 실례 오시다만 돈 많은 집 티가 난다면서 그렇지만 여기 왔으면 마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을 텐데 이 주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존 아이비라고요. 아마 그때 여기 와있던 부인의 일가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분이 아이비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었어요? 글쎄 아이비라는 사람에게 그다지 흥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의 시도요? 그의 시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로버트 트리이는 그녀의 집에도 시에도 그것을 쓴 사람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빠져나오기 바쁘게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마구 키스하여 상한 감정을 씻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우둔하고 순진한 풍경화관은 엘라가 원하는 사람은 트리이뿐이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대화에서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 방문을 마음껏 즐겼고 그녀의 남편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엘라의 남편 역시 그를 무척 좋아해서 가까운 곳을 남김없이 구경시켰으며 두 사람이 다 엘라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했다. 화가가 떠난 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 어느 날 아침 엘라는 혼자 2층에 앉아있었다. 엘라는 금방 배달된 런던의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시인의 자살 장례가 총망되는 서정 시인의 한 사람으로 수년간 널리 알려진 로버트 트리이시는 솔런트 시에 있는 그의 숙소에서 지난 토요일 밤 권총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했다. 독자들도 기억하겠지만 트리이시는 최근 간행된 새로운 시집으로 종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독자층에 주의를 끌었다. 미지의 여인에게 드리는 서정시 라는 제목의 이 시집은 대개가 열정적인 시편들이며 그 시들이 미치는 감정에 비상한 폭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에서 칭송을 아끼지 않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시집은 다른 잡지에서 맹렬하지는 않아도 신랄한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확실히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잡지가 그의 책상 위에 있었고 그 비평이 실린 후로는 약간 침을 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글이 이번 비극의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수사결과 보도가 있었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남긴 단과 같은 편지도 함께 실려 있었다. 친애하는 벗에게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내 주위의 것을 보고 듣고 더 알게 되는 불편을 면하게 될 걸세. 나는 내가 지하는 행동이 건전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네. 그러나 구구한 설명을 해서 자네를 성가시게 하지 않겠네. 만약 하느님이 내게 어머니나 누나처럼 나를 극진히 위해주는 다른 여성을 주셨더라면 내 현재의 삶을 연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런 얻을 수 없는 여인을 꿈꾸었고 이 찾을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여인이 내 마지막 시집의 영감이었네. 사회의 일부에서는 별말이 다 있었지만 순전히 환상의 여인이지. 현실의 여인은 아니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나타나지도 만나지도 결국 얻지도 못했네. 어떤 여인이 실제로 나를 냉대했거나 또는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그것이 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 점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네. 하숙집 주인에게 이런 불유쾌한 일을 저질러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게. 그러나 내가 그 방에 있었다는 것조차 곧 잊어버리겠지. 모든 비용을 칠 만한 돈은 내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네. 엘라는 잠시 벼락을 맞은 듯 멍하게 앉아있다가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침대에 얼굴을 묻고 쓰러졌다. 슬픔과 허탈함이 그녀를 산산히 부숴버렸다. 미칠 듯한 슬픔에 한 시간 이상을 휩싸여 했었다. 떨리는 입술에서 간간이 격한 말이 흘러나왔다. 오, 만약에 그가 나를 알기만 했다면 나를 나를 알기만 했다면 오, 내가 그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더라면 꼭 한 번만 그래서 그의 뜨거운 머리에 내 손을 얹고 키스를 했더라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었더라면 그를 위해서는 수치도 비방도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었다면 그랬으면 아마 그의 기중한 생명을 건졌을 텐데 그러나 안되지 그건 허용될 수 없지 하느님은 질투가 심한 분이야 그이와 나에게는 그런 행복이 있을 리가 없어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 만날 가망성은 없어졌다 그러나 영원히 현실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직도 그녀의 환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있을 수도 있었으나 영원히 없을 시간 인생의 삭막한 곳에 남녀의 가슴이 마련해 간직될 시간 엘라는 솔런트시에 있는 집 주인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보냈다 될 수 있는 한 정중한 어조로 후퍼 부인에게 마치빌 부인이 신문에서 그 시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트루이 씨에게 지대한 흥미를 느꼈는지라 그의 관을 덮기 전에 그의 머리카락을 조금 얻어서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썼다 그리고 1파운드짜리 우편 어음을 동봉했다 해신 해신 우편으로 요청한 머리카락이 든 편지가 왔다 엘라는 사진을 보고 울며 혼자만 쓰는 서랍에 넣었다 머리카락은 흰 리본으로 메어 가슴에 넣고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서 가끔 꺼내서는 키스를 했다 그게 뭐요 한 번은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읽던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뭘 보고 울고 있소 머리카락 아니요 누구 것이요 죽었어요 하고 엘라는 애쳤다 누군데 윌 당신이 꼭 알려고 고짓만 않는다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음성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알았어 알려드리지 않아 기분 나쁘세요 언젠가는 말할게요 천만에 아무 상관없어 그는 특히 이렇다 할 곡조도 없는 희파람을 불면서 나가버렸다 그러나 시내에 있는 공장에 도착하자 다시 그 일이 마치밀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도 역시 쏠런 듯이 그들이 묻고 있던 집에서 최근 자살극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사이 아내 손에 시집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방을 빌려 그 집에 있을 때 집주인이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것을 단편적으로 들은 생각이 났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물론 그 녀석일 거야 대관절 무슨 재주로 그 녀석을 알게 됐을까 여자란 참 교활한 동물이군 그리고 그 일은 잊어버리고 일상의 사물을 처리했다 이때 집에 있던 엘라는 어떤 결심을 했다 후퍼부인이 머리카락과 사진을 보내면서 시인의 참내식 날짜를 알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아침과 낮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를 어디에다 묻는지 알고 싶은 압도적인 욕망이 이 동정심 많은 여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계상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상관치 않게 되었다 오늘 오후와 저녁은 집을 비우겠고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다는 간단한 사연을 남편에게 적어놓았다 이것을 책상 위에 남겨두고 하인에게 같은 말을 이루고 집을 나섰다 마침일이 오후일지 귀가해보니 하인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모는 가만히 그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부인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혹시 자살이라도 하러간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아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마침일은 어디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다만 자기를 기다리기 위해 밤을 세우지는 말라고 일렀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솔런트 시행 기차표를 샀다 그는 급행을 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만약에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갔다면 완행차 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자기보다 그렇게 빨리 다치는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런트 시는 해수욕철이 지나 거리는 쓸쓸해지고 유란마차도 차싸기 쌌다 그는 묘지로 가는 길을 물어 곧 그곳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으나 묘지 관리인은 병리에 아무도 없다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을 어둠이 꽤 짙어있었다 관리인이 알려준 대로 그날 매장한 한도 무덤이 있는 구액으로 가는 꾸불꾸불한 길을 간신히 찾았다 그는 풀뿌리에 채이고 말뚝에 걸리면서 가끔 몸을 구부려 사람 모양이 보이나 살펴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자국에 짓밟힌 지점에 올라서서 보니 새로 묻은 무덤 곁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다 엘라는 엘라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엘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오 그는 붕괴에서 말했다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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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니 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 그렇다고 내가 이 불행한 사나이를 질투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이미 아이가 셋이나 되고 넷째를 곧 낳을 당신 같은 여자가 죽은 애인에게 정신을 잃는다는 건 너무나 우스운 일이오 당신이 이 묘지에 갇혀있었다는 걸 알기나 하오 내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밤새도록 여기서 못 나갔을 거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그 사람 사이가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를 바라오 나를 모욕하지 마세요 일 명심하오 난 다시는 이런 꼴은 안당하겠소 내 말 듣고 있소 좋아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는 아내 팔을 끌고 묘지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 같은 초라한 꼴로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를 정거장 가까이에 있는 누추한 찻집으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이른 아침에 출발했다 결혼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멋쩍은 사건이고 이런 상황은 말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느끼며 서로 말 한마디 없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정오 때나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여러 달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감히 이 일을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단지 엘라는 자주 슬픔과 불안한 기분에 접근하였다 슬픔으로 몸까지 수척해지는 것 같았다 네 번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랄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도 분명히 엘라를 유쾌하게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겨낼 것 같지 않아요 하루는 그녀가 말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가 어디있소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번이라고 못할게 뭐가 있단 말이오 엘라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죽으리라는 걸 확실히 느껴요 넬리하고 프랭크하고 타인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게 좋겠죠 나는 당신이야 저를 대신할 여자를 곧 구하겠죠 그녀는 슬픈 미소를 띄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당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인정해요 엘 당신은 아직도 친구라고 하는 그 시인을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고 엘라는 대풀이 말했다 왠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란 흔히 좋지 않은 일의 시작이 되는 법이다 정말 정말 그 후 6주일이 지난 5월 그녀는 맥도 없고 빗기도 없이 침실에 누웠다 한 번 숨 쉬면 가냘픈 다음 숨을 쉴 기운도 없었고 필요로 하지 않은 어린아이 때문에 살찌고 건강한 자기 자신의 생명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임종 직전에 그녀는 마침일에게 말했다 일 전 당신한테 그 일 당신도 아는 우리가 솔런트시에 갔을 때 일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무엇에 사로잡혔었는지 어떻게 남편인 당신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병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당신은 저한테 불친절했고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지적수준에 못 미치는데 그 사람은 저와 같거나 훨씬 넘어선다고 생각했죠 전 애인이라기보다 좀 더 저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녀는 기진맥진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 마침 이른 몇 해를 참은 남편답게 과거의 질투로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다시는 자기에게 불편을 끼칠 아무런 힘도 없는 남자에 관한 독백을 하라고 아내를 졸라댈 아무런 조바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를 장사 지낸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재혼할 여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없애버리고 싶은 옛날 서류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봉투 속에 든 한줌의 머리카락과 아내 필적으로 뒤에 날짜를 적은 죽은 시인의 사진이 나왔다 날짜는 그들이 솔런트 시에서 보내던 때였다 마침 이른 가슴이 뜨끔해지면서 그 머리카락과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머니 죽음의 원인을 알리 없는 아들은 벌써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수선을 부릴 나이가 되었다 그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카락은 아이머리에 갖다 대보았다 그리고 뒤 테이블 위에 이 사진을 세워놓고 이목구비의 생긴 모양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아이 모습에는 틀림없이 엘라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남자와 닮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시인의 꿈꾸는 듯한 독특한 표정이 마치 물려받은 것처럼 어린아이 얼굴에 박혀있었고 머리 색깔도 같았다 글쎄 그럴 것 같더라니까 마치 미른 중얼거렸다 그럼 그 하숙집에서 날 속이고 노란한 괴로군 가만있자 날짜가 8월 2째 주라 5월 3째 주니까 그래 그래 저리 가라 이 자식아 넌 나와 아무 상관없는 놈이야